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교, 즉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4시께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을 일으켜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함께 도착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색 넥타이를 맺고 김 여사는 청록색 크롭트 케이프 스타일의 재킷과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와 손을 잡고 퇴학 앞으로 걸어온 뒤에 환영행사에 참석했던 박상훈 주 스페인 대사 부부 김연기 한인총연합회 회장 등과 환송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에 트랩으로 올라가 공군 1호기 탑승 전에 환송 인사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환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기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모두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다자 외교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참석국 배우자들과 스페인 왕궁 왕립 유리공장 그리고 소피아 미술관 등을 관람하고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과 업사이클링 업체 에콜프 그리고 마드리드 마라비시아 시장 내 한국 식료품을 찾아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평가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스토벤 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스토벤 베르크 사무총장은 한국 정상회 유엔 참석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나토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벤 베르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 정상회 참석이 나토 차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을 놓고 외교가에서는 글로벌 중수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 진영과의 결속력 강화에서 시동을 거는 것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 나토 대표부 신설 등을 밝히면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일 삼각방위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수록 안보 위기가 점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범 그리고 중국의 패권화의 바람에 따라서 동북아에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이미 고도화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는 혼자서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거기다가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에 대한 안보 태세 또 일본이 동조함으로써 한미일 삼각체제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이전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이 헝클어놓고 흐트놓았던 또 망쳐놓았던 여러가지 외교상의 문제점들을 다 복원했다 하는 의미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에서도 일본 총리와 함께 다자회담에서 몇 차례 만나서 양자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자 하는 데 의견의 일취를 받고 또 수차례 접촉하면서 함께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문제라는 영내 평화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여러가지 세일즈 외교도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축으로 두고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인 성과는 정상 세일즈 외교에서 방산과 원전의 중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제이 투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는 한국 원전 홍보책자를 직접 건네면서 우리 원전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폴란드와 호주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특히 5월 31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FA-50, K2전차, K9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체제를 실사를 했는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 수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을 포함해서 세계 3, 4위권의 방산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리스트가 계속해서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최 수석은 네덜란드 ASML 사이에 극자외선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의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폭력 상호 투자와 친환경 선박수주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안보 행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산 그리고 밧데리 이런 제품에 대한 수출, 세일즈 거기다가 원정까지 함께했던 그런 다자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고 그래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불어서 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서방의 눈길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안보가 지역 공동체, 지역의 협력체들과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삼각 공조 거기다가 한일이 튼튼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스페인 국왕 또는 마크롱 대통령 부인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등등 해서 각국 정상 부인들과 아주 긴밀한 교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한국의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아주 톡톡히 했다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다자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에는 지금 한빡 웃음을 짓고 귀국길에 올랐다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